지금 엔진은 야마하꺼 포사이클, 115마력이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. 저 앞쪽에 보시면 아이파일럿이라고 하죠? 이 배를 해삭에 띄워놓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표시를 딱 해주는 거죠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디스코 마린 오버한 선장입니다. 지금 뒤에 보이시는 배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. 일본에서 건조한 배고요. 피트스는 26피트입니다. 밑에 헐 상태가 조금 틀리게 생겼죠? 일반 모노얼이 아니고 카타마린 타입의 피싱 UF26 야마 모델입니다. 지금부터 이 배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겠습니까? 배 외관 상태겠죠? 외관 상태를 제가 앞에서부터 뒤로 한번 볼게요. 지금 현재 배 헐 면에 이 바탕을 딱 보니까 원치 겁니다. 배의 이런 도장이라든가 이런 게 하지 않는 배입니다.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흠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배가 정말 깔끔하게 좋습니다. 니싼, 야마하, 야마하 브랜드가 있지만 야마 배들이 좀 다른 이런 배들보다 강도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튼튼하겠죠? 실제 바닷가 나가서 배를 운항을 해도 좀 텅텅거림이 없이 파도를 좀 더 가른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원래 이 정도 되면 몰딩 상태나 이런 게 조금씩 흠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몰딩도 새 걸로 교체해 놓은 것 같아요. 밑에 헐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정말로 깨끗합니다. 배 앞쪽부터 뒤쪽으로 제가 한 바퀴 지금 뺑 돌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흠집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안 보입니다. 지금 상태가 아주 보존이 잘 된 것 같습니다.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엔진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. 지금 엔진은 야마하 거 포사이클 115마력이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. 이 카타마른이다 보니까 가운데 엔진을 큰 걸 300마력짜리 하나를 달아도 되겠지만 좌우로 해가지고 115마력 두 개를 달아놨어요. 엔진이 두 개다 보면 실제 바닷가 나갔을 때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날 수도 있겠지만 두 개가 동시에 고장 날 일은 없다 보니까 한 개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로도 충분히 해상으로 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. 이런 면에서 저는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가 엔진 상태도 그렇고 배 상태가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. 지금 뒤쪽으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 들어올 때 뒤쪽의 플랫폼이겠네요. 이렇게 엔진을 배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점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이 공간도 상당히 좀 넓습니다. 배를 이렇게 수리할 때 아주 용이하게 이런 발판이 좀 있네요. 지금 콕핏 안에 올라와 있는데 문이 바닥에 보니까 문이 상당히 많아요. 지금 문이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이 뒤쪽부터 한번 봐볼게요. 이쪽 구간이 어떤 건가. 이야 수납 공간이 정말로 큽니다. 이 안에 저는 어떤 다른 게 있는가 싶었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기름땡크도 좋고 해상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정말로 큽니다. 저 같은 사람 두 명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이쪽에 수납 공간이 또 하나 있고요. 이쪽 반대쪽도 한번 열어볼게요. 오! 자 이 반대쪽은 축전제실입니다. 왼쪽으로 보니까 배터리가 두 개가 엔진이 두 개다 보니까 배터리 축전실이 두 개가 있고 이 배 안에 메인 셀렉터라고 하죠. 전후를 켤 수 있는 이런 셀렉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야 관리 상태가 정말로 잘 된 것 같아요. 안에가 정말로 깨끗합니다. 가운데는 어떤 게 있나 한번 열어볼게요. 지금 이 한가운데가 제가 앉을 수 있는 의자도 되고 이 배에 기름땡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지금 이 배는 포사이클 엔진에 휘발유 엔진이 들어갑니다. 휘발유 기름땡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이 탱크의 기름 용량은 한 200리터 될 것 같아요. 말통으로 10개 정도가 들어가는 아주 큰 기름땡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야 기름땡크도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아주 정말로 예쁘게 잘 만들어놨네요. 이쪽에 기름땡크 수납 공간 겸 이쪽에 앉아가지고 피싱도 할 수 있고 이런 넓은 공간의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또 오른쪽 왼쪽 한번 봐볼게요. 이런 수납장들이 정말로 많습니다. 이야 이 배에 특색 있네. 지금 이쪽은 오른쪽 왼쪽으로 두 개를 동시에 한번 열어볼게요. 이 배는 이렇게 허리 오른쪽 왼쪽으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그 헐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어창을 오른쪽 왼쪽에다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음 진짜 잘 만들어놨다. 그 반대쪽으로 열어보니까 이 반대쪽은 수납 공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수납 공간으로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공간. 이야 길이가 한 1m 50 정도의 이런 엄청난 이 안쪽으로 큰 공간이 있습니다. 자 또 반대쪽. 이쪽도 저쪽하고 똑같이 이런 수납 공간이 길게 돼 있어요. 음 지금 중고 배를 저희가 리뷰를 하지마. 지금까지 중고 배를 리뷰 엔진 룸이라든가 이런 수납 공간을 열었을 때 제가 본배 중에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. 제일 새 것처럼. 지금 안쪽에 콕핏을 돌아봤고 자 이제 운전석 한번 봐볼까요? 자 운전석은 이게 전용 거의 피싱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주로 선호하는 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앞에서 부터 뒤에까지는 U자로 이렇게 통로를 움직이면서 편안하게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피싱 포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지금 앞쪽에 운전석에 이렇게 계기판을 딱 보니까 메다방이라고 하죠?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. 그리고 해양 장비는 프로탑 그리고 어탐기. 지금 이 앞쪽에 보시면 허빙벌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 이 모니터는 뭐냐면 저 앞쪽에 보시면 아이파일럿이라고 하죠? 이 배를 해상에 띄워놓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표시를 딱 해주는 거죠. 먼 바다에 갔을 때 고기가 있는 포인트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위성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이 배를 전동으로 이렇게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. 대부분 낚시를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피싱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런 장비를 많이 납니다. 뭐 대략 이 장비가 뭐 좀 저렴한 금액이 아니고 평균 한 800만 원,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아주 고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지금 그 장비가 또 장착이 돼 있습니다. 안쪽에 또 문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네요. 자 이 안에 선실이 있는데 선실도 한번 봐볼게요. 자 선실! 와! 이 선실이 저는 안에가 뭐 한 사람 정도 조그만할 줄 알았는데 선실이 정말로 큽니다. 2명, 3명, 4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 지금 안쪽에 선실이 들어왔어요.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 있는데도 높이도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 다른 배들은 높이가 낮아가지고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높이도 지금 딱 적절한 것 같고 이 안에서 4명 정도는 편안하게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특별하게 이 안에 설치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. 제가 뭐 누워도 전혀 뭐 문제가 없을 정도의 크기겠죠? 어! 자! 이 정도면 이 안에서 한 2명 정도는 누워서 자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앉아서는 뭐 한 4명, 5명까지도 들어올 것 같고요. 근데 뭐 이 사이즈에서 너무나 많은 거를 좀 얻긴 그렇지만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. 지금 이 매트리스를 이렇게 열면 이런 이 배 밑바닥 쪽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수납공간도 있습니다. 아! 이쪽에는 지금 앵커를 하나 넣어놨네요. 자 이 바닥 밑에도 이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상당히 큽니다. 여기 좀 열어볼까? 오! 수납공간이 전부 다 있구나. 이야! 크다, 크다. 이 바닥 밑으로 해가지고 이 전면이 다 수납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물이라든가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도 보관할 수 있고 뭐 낚시대라든가 아니면 기본 물품 같은 거를 이 안쪽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꽉 막혀있는 느낌도 안 듭니다. 뭐 밖이 다 잘 보이다 보니까 음 좋은 것 같아요. 방금 나왔습니다. 이 피싱보트다 보니까 낚시인들이 자그마한 사이즈 안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인 공간들이 많고 쉬어가면서 운전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거를 좀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. 오늘 단등선보다도 이 카타마라이다 보니까 배의 폭이 훨씬 큽니다. 30에서 50cm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게 30에서 50이 별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용적으로 따졌을 때는 와 공간이 엄청 커지는 거죠. 자 이제 앞쪽 손수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? 이야 역시 앞쪽도 공간이 정말 높습니다. 자 이쪽 손수 쪽에도 이런 해치문이 두 개가 있네요. 자 앞쪽 한번 열어볼게요. 와 진짜 크다. 커. 지금 이 손수 쪽에 앞에 이런 또 수납공간인데 이 수납공간이 제가 피싱을 하면서 앉을 수 있는 의자 겸 이렇게 많은 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. 제가 지금 들어갈 정도의 이런 큰 공간이 있어요. 또 앞쪽이 또 있습니다. 이야 이 배는 정말로 수납공간을 크게 만들어놨다. 자 지금 이 앞쪽도 수납공간인데 제 영상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. 배 앞쪽 손수 부분에는 앵커라든가 아니면 로프를 보관할 수 있는 앞에 이런 구간이 있다고요. 공간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여기 앉아서 이렇게 피싱을 하겠죠. 어 잘 만들어졌다 배. 자 지금 손수 쪽에는 어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로 윈치가 지금 큰 게 달려 있습니다. 윈치 작동도 아무 이상 없이 잘 되고 있고요.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보니까 이런 철판에 이런 뭐 기다란 뭐 낚싯대처럼 노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. 아이파일럿이라는 전동 모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이 시스템이 실제 바닷가에 나갔을 때 제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딱 사가지고 배가 어디든 이동 안 하게끔 잡아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민코타 민코타 울테라라고 적혀있네요. 이 브랜드가 지금 대부분 이것도 수동하고 자동으로 연동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올 자동 시스템입니다. 하나의 버튼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자동으로 올려서 내리고 그리고 그 위치가 잡아주는 시스템이 또 장착이 돼 있네요. 얀마 26PT입니다. UF 타입에 가격은 5,900만 원입니다. 지금 엔진이 투인 엔진에 115만 액질 엔진이 두 개가 있고 이 정도 관리 상태라고 한다 하면 저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선주님이 가격 절충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해주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 향후 3개월 정도는 무상 AS입니다. 3개월 안에 엔진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100% AS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중고맨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디스코마린 오버완 선정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힇 아 structured pri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